노래도 그렇고 황성씨 노래도 그렇고 아주 묘한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자 음악이 있는 곳에는 악이 있을 수가 없다고 그러네요. 네 그렇죠. 그래서 노래와 음악 그리고 그런 웃음 그 세 가지는요. 사람들은 마음을 이렇게 따뜻하게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웃는 얼굴에 침묵 뺏는다. 마찬가지로 노래하는 사람한테는 행복한 마음이 들겠죠. 네 우리 관객 여러분들이나 우리 행복한가요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아마 이 무대를 이렇게 시청하고 계시는 입장에서는 노래를 좋아하시고 마음이 따뜻하신 분들만 오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아쉽지만 오늘도 좋은 노래와 더불어서 함께 하다 보니까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. 네 벌써요. 아쉽지만 다음 주가 또 있으니까요. 서운해하지 마시고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마지막 무대는요. 저 이태현의 노래를 끝으로 이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. 한 주 동안도 내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진행의 이태현이었고요. 저는 금사랑이었습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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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도 사랑의 꽃 새가 다가온 아 당신 나에게 품고 아 당신 나에게 품고 즐겁게 speed